으 사라야 오늘 우리집 놀러올래 어 그럴까 뭐 재밌는거 해 탕으로 만들기 우와 딸기 탕으로 만들어서 아르득 아르득 소리나게 먹으면 너무 재밌고 맛있는 asmr 먹방 와 진짜 재밌겠다 알았어 이따가 나네 집에 꼭 갈게 꾹 으 이렇게 다들 조용 조용 수업하다 비키니 집은 18층이니까 왜 안눌려져있지? 분명 눌렀는데 왜 불이 꺼져있지? 이상하다 왜이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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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왜이러지? 안돼 비키야 서러 왔어? 귀신 귀신 왔어 귀신? 어디서? 여기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? 어쩜 여자 귀신이 야 서러야 너 진짜 귀신 본거 맞아? 다이어트 한다고 당 떨어져서 헛것 본거 아니야? 정말인데? 내가 잘못 봤나? 그래 잘 못 본거일거야 당 떨어졌으니까 당 충전하자 당으로 만들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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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피곤하지 설아야 오늘은 뭐해? 설아야 오늘은 뭐해? 이따가? 별일 없는데 그럼 이따 우리집 볼래? 오늘? 어 권약잘리 만들어서 과일 넣고 과일 만드는거 하려고 나 그거 알아 엄청 예쁘잖아 정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지? 권약가루 있어서 하려고 잘될 것 같아 좋죠 그럼 이따 너네 집으로 갈게 권약과일만두 만드는거 재밌겠다 근데 어제 그 엘리베이터 진짜 무서웠는데 아니야 별거 아닐거야 괜찮아 그냥 계단으로 가야겠다 그냥 계단으로 가야겠다 뭐 누가 타고있네 위험하진 않나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땐 폰 보는게 최고야 이럴땐 안돼 피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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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설아나 백성하잖아 피키야 진짜 귀신 진짜 귀신 어떤 이상한 여자가 맨발로 엘리베이터 탔어 맨발로? 발 다칠 수도 있을텐데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서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어디있냐? 세인아 너는 귀신 못 봤어? 귀신은 나처럼 귀센 사람한테 안와 나한테 고기만 해봐라 내가 노래를 불러줄테니까 세인이가 노래부르면 귀신도 이기긴 하겠다 당연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구독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저 노래 오랜만이긴 하다 그나저나 요즘 너한테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기네 무서워 피키야 갈 때는 내가 같이 내려가 줄게 고마워 빅키야 왜 왜 뿌 뿌 뿌 왜 또 호들갑이야? 복습하고 있는데 정신사납게 박세인 지금 공부도 중요한 게 있다 해 그게 뭔데? 너네 그거 알아?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택배기사 아저씨가 죽었대 어디 아파트? 어 거기 오비키 너네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라고? 응 너 소문 못 들었냐 뿌 어 그럼 귀신이 야 설마 왜 다들 기절이야? 그럼 나도 기절 이게 아닌데 뿌 어 아 도시로 어 it really does Papa 치석이는 새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